안녕하세요. 광설아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후암동에 있는 프레딧 매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프레딧 후암점 2에 오실래요? 제가 M-Pro3로 처음 HY랑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몇 년이 흘러서 이번에 다시 프레딧 뷰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 감회도 새롭고 그리고 그때 맺었던 좋은 인연이 이렇게 다시 또 새로운 인연으로 다가올 수 있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쁘게 이 일을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품도 너무 좋고 제가 또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이 남다른 것 같아요. 이 NK-7714 앰플은요. 제가 예전에 모델을 했던 M-Pro3, 지금은 M-Pro4로 바뀌었죠. M-Pro4에 들어있는 HY 유산균과 피부 면역에 정말 좋은 NK세포가 같이 들어가 있는 앰플이에요. 이 앰플 처음에 보시면은 어? 뭐 이렇게 스포이드가 없네 하실 수 있는데 이 용기를 탁 누르고 열심히 흔들어주시고 스포이드로 갈아 끼우셔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되게 신선하고 뭔가 내가 바로 만들어서 쓰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뭐 제가 말씀드릴 성분 외에도 이데베논이라든지 피부 노화나 항산화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발라도 다른 앰플은 필요 없을 정도로 피부가 촉촉해지고 특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은 화장이 잘 먹는다는 점 네, 그거를 정말 만족해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쓰시는 여러분들도 한 2, 3일 정도면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식단 관리를 주로 샐러드로 하는 편이어가지고 샐러드를 굉장히 많이 구매해서 먹는데요. 이 이체온 샐러드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맨날 집에서 똑같은 샐러드만 먹기는 힘들고 지루하고 매번 또 다른 걸 만들자니 또 너무 힘들기도 하니까 그때마다 매번 다른 종류의 샐러드를 구매해서 먹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모델을 했던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했던 이 앰플호 포를 먹으면 바로 또 좋은 작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매장에는 오늘은 안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샐러드, 랩으로 된 샌드위치 샐러드가 있거든요. 그게 랩으로 감싸져 있으니까 탄수화물은 또 되게 적으면서 그 안에 야채나 단백질은 꽉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것도 종류별로 잘 사서 먹고 있습니다. 아, 두유도 맛있어요. 지금 화장품을 홍마러 나왔는데 자꾸 두유가 진짜 맛있어요. GMO 프리 프레딧에서 만든 두유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샐러드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음료랑 같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렇게 구매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또 되게 패키지로 나와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패키지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애치와이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피부 건강까지 많은 꿀팁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많이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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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